현대는 매스미디어의 시대, 영상의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라고 합니다. 신문, 방송, 영상 제작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저희 학과입니다. 대체로 졸업 후 학생들은 국내 유수의 종합광고 대행사 또는 홍보대행사, 지상파밀 케이블 방송사, 독립 프로덕션사, 신문, 출판, 잡지사, 인터넷 관련 업체 등으로 진출합니다. 아울러 저희 학과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취업률은 약 65% 정도였습니다. 실무에 보다 더 가까운 강의를 통해 광고와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재학생들끼리 모여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고 현업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계신 선배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협성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 미디어를 이끄는 크리에이티브를 맘껏 발산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화이팅!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저희 협성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6분의 교수님과 약 280여 명의 학우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미디어 산업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분의 영향력 있는 욕ъove 사과는 5분의 학원으로 전쟁 1시간 동안 puppet infinity GM SloANA balbutveteorona 반가능을 brighter tomorrow Explain 아멘